영동교집 하다발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청담동에 위치한 영동교집이라는 식당에 왔는데요 강남 맛집 정말 여기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직장인분들이 정말 여기 많이 찾거든요 고기 드시고 싶으실때 영동교집 냉동교집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다행히 한바닥 두번째도 뭐지 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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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국장 시켜서 비벼 먹잖아요. 너무 맛있고요. 이런 찌개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. 진짜. 이 냉동삼겹의 첫판은 여기 사장님께서 구워주시는데 후추를 뿌려줘요. 진짜 맛있어요. 와사비랑 마요네즈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. 와사비랑 마요네즈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. 와사비랑 마요네즈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마요네즈. 그냥 마요네즈 아니고요. 이 안에 와사비를 좀 넣어주셨어요. 와사비랑 마요네즈. 이거를 딱. 너무 맛있어. 배고프시니까 제가 빨리. 이거 진짜. 이거 뭐지. 이거 뭐지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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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인데. 진짜. 그치. 인파. 그래야겠네. 뭐예요?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살짝 부어야 돼, 살짝 부어야 돼.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. 그냥 좀 덜 익어서 되지 않을까요? Nope. 배고파. 내일 배고파. 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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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먹어봐요 찬물 콩나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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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부사리가? 부사리는 안 먹어요 남자한테 부사리가 안 좋아해요 진짜요?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좀 그랬어요 아, 힘들어 너무 맛있어 동네에 있을 때는 될 것 같아요 석영을 방태시킨다는 얘기 응 진짜 진짜 부사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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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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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어떡해 알아요 공간에서 오우 서울ɑː 오우 뼈에ות 커피닭 시장 외국 algunos golfers 갈막이 히작힝힝하니까 더 잘 들어가는 sure 어떻게 싸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? 타라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안 맛있게 드시게 보여요 오늘 하란 거를 여기 청양동에 냉동기실에 와서 포즈맛이 냉동삼겹살을 사입이나 먹었고요 여기는 고기부터 반찬, 찌개, 국물까지 정말정말 완벽하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맛있는 맛집에서 만날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저희는 제